그 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천여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천여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 적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있는 크리스도인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 구약성경의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마지막 두 번째 줄 마지막 단 한번 다시 읽을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자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알게 하신 예수님 우리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신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는 주님과 다시 만나야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이제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세상 문제로 갈팡질팡하다가 죽음 두려워하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세상 문제 어떻게 하다가? 갈팡질팡하다가 뭐를 어떻게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다시 어떻게 하다가? 세상에서 뭐를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예외는 없다고요 예외가 없대 예외가 없대 세상에서 갈팡질팡 이리저리 살다가 마지막에는 믿음 가지고 용감하게 간다 그런 사람은 못 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그리스도에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배하고 교회 생활하고 섬기는 모든 것이 취미생활이에요 소모적인 취미생활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미덕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옛 어른들이 생각했던 죽을 준비 그래서 미리 그래서 미리 나중에 입을 옷 관에 들어갈 때 입을 옷 준비하는 그 준비가 아니고요 인격적인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우리의 피날레의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초림과 재림 사이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 시점이 이제 다가올 텐데 거기에서 네 가지 원리 세 가지 명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 그 네 가지 원리는 뭐였죠? 복습을 해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두 번째는 큰 한란이 있으리라 세 번째는 생각이 안 나세요? 세 번째 뭐였죠?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렇죠? 예 그 주님 만날 시간을 알지 못한다 그건 개인화되어 있다 네 번째는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주님 앞에 서게 되리라 이를 위해서 세 가지 명령은 첫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두 번째는 깨어있어라 세 번째는 작은 일에 네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깨어있고 우리는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준비할까요? 해브리사 4장 7절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니가 질러수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언제라고요? 오늘 준비는 오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어제는 없습니다 어제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 오늘이 공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반기하는 사람들 오늘 뭔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제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어제에 집착하고 어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는 유민이라고 생각해요 고구려 유민, 발해유민 그런 거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여기서 다닌 분들은 뭐예요? 유고 유민, 러시아 유민, 이스라엘 유민 유민들 어디서 흘러 떼내려와서 현재가 없는 사람들 나라도 없고 찌고이너들 집시 그래서 나라도 민족도 없이 과거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저는 디아스포라의 영광이 바라버린 것은요 어제만 있는 거예요 저는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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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거쳐서 얘기해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쳐온 어디 어디 교회는 어땠느냐면요 하고 배두인들의 천일야와처럼 과거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면 당신의 현재는요? 당신의 현재는요? 그래서 상처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나오는 어떤 영들과 같아요 과거의 영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는 없다고 말씀하세요 과거는 이미 하나님의 비망록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역사의 과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과거는 배울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푸념을 그래가지고 한잔 술에 뭐 그런 노래 있죠? 그리고 과거에 대한 푸념을 끝도 없이 늘어나요 아무것도 돌아올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일은요? 내일은 세익스피어에서 세익스피어의 맥베드에서 맥베드는 자기 아내의 죽음을 한탄하면서 자기가 잘못했죠 자기가 믿음을 갖지 못했죠 자기가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죠 그러나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 한탄하면서 내일에 대해서 한탄하는 노래를 합니다 Tomorrow, Tomorrow and Tomorrow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내일이라는 것도 없죠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게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바로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4장 7절이 얘기하고 있는 오늘이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언제 해야 되느냐 오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대단했지 누가 내가 그렇습니다 그 자랑과 그 푸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의 것이 이미 아닙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떤 일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 속에는 뭔가 허망함이 뭔가 초조함이 뭔가 불안감이 뭔가 두려움이 그리고 뭔가 어색함이 불편함이 숨어 있습니다 내일로 오늘을 넘겨버리는 물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다 못해서 내일로 넘어가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오늘이 없는 사람들 오늘 해야 될 일 오늘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불안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점차점차 꺼져가는 불빛으로 뭔가 어두워져가는 무대로 우리들을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오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병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그럴 때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내일도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준비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열린 커튼 사이로 사도 요한이 바라본 게 무엇입니까? 불꽃 같은 눈 그리고 하얀 옷에 일곱 뼈를 쥐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지시는 많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를 내시고 주석 같은 바라가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예, 경성하는 경계 사역이었습니다 일곱 뼈를 오른손에 주시고 자기의 알곡성도들을 지키시고 일곱 교회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대하여 경계하시는 그들을 지키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버질런스, 깨어있음, 박삼카이트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 가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그것은 믿음의 트랙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깨어있다는 것은요 이 경계하고 경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지 않는 그 의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고 수요리도 나누고 주요리도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큐티를 읽어보면 제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큐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거 굉장히 궁금하고 알고 싶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목회자가 영적인 아비니까 말씀을 이렇게 주면 거기에서 목사님은 뭐라고 했는데 정실이면 내 의견은 좀 다르지만 그렇게 쓰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큐티는 내가 오지 목사님이나 맞아요 맞는데 저하고 왜 하나도 만나는 점이 없는 분이 있는지 크게 궁금합니다 그게 궁금해요 평소 소원이 작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지금 약간 더운데 오늘 말씀을 새벽에도 저녁에도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어놓든지 기억을 해놓든지 해가지고 큐티에 좀 반영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라고 목사 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제가 큐티를 다 읽어보거든요 어지간하면 근데 도대체가 어느 교회 다니지? 법문은 우리하고 같은데 내용이 달라 공감대가 없어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들이라면 목사님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건 넘어가고요 오늘 지금 그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열차녀의 비유는 이것을 또다시 우리에게 극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하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구해도 될까요? 오늘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십시오 그리고 그 준비의 시간이 끝난다는 거예요 준비의 시간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라 어제는 없어요 그리고 내일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이 가면 또다시 오늘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결코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열차녀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열차녀의 비유 얘기 잠깐만 해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지루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뭐냐면 준비를 위해서 깨어있다, 경계한다 그런 것입니다 지속적인 경계 Constant Vigilance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자는 신랑도 신부도 그 잔치의 큰 어떤 귀족 호스트도 아닌 신부의 둘러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결혼식은 세 단계로 첫 번째는 부모 사이에 계약 그래가지고 합의를 하고 계약서에 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약혼식이죠 약혼식을 통해서 이제 약혼이 이루어지고요 이제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사약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을 준비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데 예비 신랑은 아내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집을 준비하고 또 장사도 정리하고 그래서 이것이 몇 달 걸리기도 하고 1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혼인잔치 이제 최종적으로 혼인잔치 그래서 같이 살기를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신랑이 멀리서 오는 거예요 신랑은 신랑 둘러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축제가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축제가 이제 밤낮 없이 시작되는 그래서 도시를 통과하는 이런 행진이 있고 그때 둘러리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등불을 들고 참여하는 그런데 그 예식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흠도 점도 없애야 될 것이다 그래서 10명의 둘러리들이 준비되는 거죠 기름이 그리고 등불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사실 사소하죠 사소하죠 그러나 잔치 예식에서 사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화 같은데 큰 중요한 축제나 잔치나 어떤 궁중이나 귀족의 집이나 아니면 결혼 예식이나 이런 잔치가 있는 영화 장면에 보면 얼마나 흥분되고 그리고 흠도 점심 준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죠 식탁보를 한 번 깔고 두 번 깔고 세 번 깔고 초를 갖다 켜고 장식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흠도 점도 없게 잔이 깨끗이 깨끗이 먼지 하나도 없이 잘 닦여 있나 그 다음에 수저 식기 세트 수저 세트가 깨끗하게 잘 되어 있나 넵킨은 잘 해가지고 장식이 되어 있나 오는 사람들의 자석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작은 분량을 맡고 있는 사람 둘러리 신부의 둘러리로 등불을 들고 밤에 신랑이 오기 때문에 깨어있어서 깨어있어서 준비해야 되는 지금 준비해야 되는 바로 그것에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 준비한다는 것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가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는가 오늘 그 말씀만 드리고 생각해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오늘이었습니다 그죠? 오늘? 오늘 내일은 없어요 오늘 준비하자 오늘 준비하자 오늘 주님 만날 준비를 하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무엇에 대하여 깨어서 경계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인가 뭐를 준비할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전에 하신 이야기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4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될 거라는 예언을 제자들에게 하시거든요 그럴 때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지면서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올 때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묻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이야기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아웃라인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웃라인을 얘기해 주십니다 환란이나 핏박이 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배교와 점증적인 완악함과 불신앙이 올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거와 같이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불신앙의 세력들이 잠깐 지배하는 듯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해하고 세상의 왕국이 세속화되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부정하고 박해할 뿐만 아니라 멸시하고 그러한 생각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아마도 이력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래 교회만 다니는지 아니면 진짜로 광신 그리스도인인지 저는 고백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다 우리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같이 할 수 없어 아마 그런 세월이 오게 될지 모릅니다 분명히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것을 저는 트랙을 지킨다 그래서 우리 오하나에 트랙이 있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궤도를 지킨다 여러분 태양계 행성들이 궤도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더 있겠습니까? 없죠? 뉴스 보니까 북한에서 2016년인가요? 쏘아올린 위성이 힘을 잃고 지금 사라져버린다네요 궤도를 지키지 못한다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궤도를 잃어버려요 믿음의 사람들이 궤도를 잃어버려요 거기에는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교사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궤도를 잃어버리는 것 순장이, 교사가 그리고 찬양팀 사역자가 궤도를 잃어버리는 것 노방전도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궤도를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견디지 못한 거예요 세상 소리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덜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 생명을 사셔서 나에게 그 궤도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이탈하면서 나를 거기에 서게 하신 분이 나를 이탈하게 했다 그 말은 그 자체로 모순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궤도를 이탈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에게 왜 술을 그렇게 마시게 됐습니까? 그러면 직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요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지금은요 그 문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중독이라는 현상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언제 믿음을 떠났는지 왜 떠났는지는 나중에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을 떠나서 그가 황폐한 영혼을 가지고 지옥을 향해서 살고 있다는 것 하나만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지 않으시기를 추천해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냐면 늘 경계하면서 내가 준비할 것을 오늘 준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계 교회를 내가 다 떠받치고 있는 게 준비인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중요한 것 우리의 믿음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을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오늘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내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두렵고 떨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0년 후에는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30년 금방 가요 앞으로 30년도 진짜 금방 갈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살아있다면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해도 돼요 아니 내가 30년 이래봐야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인색해요 좀 쓰시지 목사님 30년 살아있으세요 오케이 근데 그게 금방 간다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결혼한 지 36년 됐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36년 일제시대만큼 살았어요 우리가 일제시대만큼 살았는데 정말 금방이에요 정말 금방이에요 대구 수성못에서 만나서 데이트하던 때 정말 생생해요 제가 좀 그때 처음에는 이제 몰래 만났거든요 그래서 교회 일이 있으면 제가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눈치를 깠지 뭔가 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좀 늦게 갔다가 제 아내가 삐지고 이런 것도 지금 생각이 훤히 나가요 표정까지 생각이 훤히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36년 금방 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30년 후에는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만남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는 내가 믿음의 트랙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트랙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로 내가 구원 받고 내가 예수의 죽음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을 또한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를 믿고 그 믿음에서 변함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건 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에게는요 그게 코어 밸류예요 잔치 전체에서는 그게 뭐 대단한가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퍼질판에서 하나가 빠지면 퍼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 다 DNA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요 그 DNA는 뭐냐면 복음 DNA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가 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로 병든 세상 난리와 난리 소문 기금과 지진의 소문 그리고 배교와 그리고 불신앙이 세상을 뒤엎을 그때의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진짜 불씨가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복음이 살아있느냐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복음이 안 살아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릇은 있는데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절반의 준비예요 절반의 준비 부족한 준비 부분적인 준비예요 부분적인 준비 Partial Preparation 그거 가지고는 영원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적인 준비라는 것은 뭐냐면 명목적인 신앙이에요 미끈한 신앙 그냥 그저 그럴듯한 신앙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은 담겨있지 않은 그냥 명목적인 것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준비가 안 돼 그러니까 DNA가 빠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확실하게 DNA처럼 들어있느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이를 임신했는데 입덧도 입고 다 있는데 주머니에 아이가 없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몇 번 볼 때 너무나 놀라잖아요 너무나 충격적이잖아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명에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신앙적인 표현도 하고 이런저런 행사에도 참여하는데 내 마음에는 없어요 내외관에 둘만 남을 때 보니까 서로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 보여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 보여요 아니 나 혼자만 남았을 때 보니까 공허예요 그렇습니다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여기저기 세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의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 영아 세례 죽은 자를 위한 세례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다섯 처녀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주님 만날 온전한 준비를 깨워서 그때그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 DNA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는 믿음의 트랙을 지켜라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트랙을 지켜라 어떤 경우에도 내가 믿었던 내 멘토 내 일대일 양육했던 정말 내가 존경하고 정말 성품도 좋고 주님도 사랑한 그런 분이 무슨 날 시험 들었다고 하더니 교회도 안 나오고 방콕하고 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서 내가 그렇게 은혜받고 좋아하고 그랬던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할까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누구 목사님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실적했대요 실적해가지고 그래도 야 세상에 믿을 인간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파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지옥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의에서 안 버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이것을 경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DNA를 지켜라 그런 것입니다 DNA를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복음의 DNA가 살아있는가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도 이 DNA는 계속될 거라는 내가 안심과 확신을 갖고 주님은 내게 부탁하셨어요 다윗에게 부탁하시고 또 그 자녀에게 자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부탁하시고 또 부탁하셨어요 요한에게 부탁하시고 바울에게 부탁하시고 또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부탁하실 수 있으면 보금의 DNA를 지켜라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해요 암성하라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그런데 도대체 제가 뭘 요구합니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복음의 DNA가 남아있을 만큼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목적인 크리스토인을 100만 명을 만들어내면 상을 줍니까? 뭐를 합니까?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그 가운데 남아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자를 긍일이 얘기하고 그럼 긍일이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요즘 교회를 못 나오고 있다는데 긍일이 얘기라 그러면 긍일이 얘기지 어떡해요? 그런데 복음 DNA가 없어져 버리면 뭘 긍일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별로 축복할 일이 못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해서 조금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음식 좀 잘 되고 식품 좀 잘 되고 치킨집 잘 되고 병원이 잘 되고 잘 되니까 믿음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걸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가난하게도 마음 없이고 부하게도 마음 없어서 약간 몸 안 좋고요 건강지수 좀 낮고 경제적으로 안 좋을 때 영적으로 제일 좋아요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주 없어서 마음에 안 드세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라면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녀 때문에 속 썩을 때 그때 제일 마음이 낮아 있어요 마음이 낮아 있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디아스포라의 영광으로 빛이 나게 하시지만 그냥 포만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준비하게 하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는 이 지혜로운 다섯천여의 지혜에 대해서 성품과 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성품과 태도는 바로 그 DNA를 지켜내고 자기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이 예수님이 부탁하신 세 번째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내게 주신 복음 DNA 그게 세상과 맞바꿀 수 없다는 것을 간절하게 알고 간절하게 지키는 것 그 충성된 마음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지혜였습니다 꾀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마음을 한 번 정하고 성품과 태도로 우직하게 그것을 지켜내는 것 작은 일이지만 유대하게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복음화 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생명 복음을 지키고 있으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저의 목표의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방에 지금 요즘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상당히 덥거든요 상당히 더워요 늘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늘 더운 가운데 있는데 근데도 일은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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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어린이 큐티 사역 강의도 하래요 그러면서 교제를 만들었냐고 부탁했는데 교제를 만들었냐고 그것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또 뭣도 있어요 또 파더와이즈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아카데미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9월에는 또 집회에서 초대해서 금방금방 제목을 주세요 주제를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숨 쉴 틈이 없어요 또 내일 새벽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응답 찬양을 줬나? 또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번 주 일은 어떻게 하죠? 얘기하고 계속해서 그러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언뜻 보다 보니 주제상 들어오는 게 찹초가 우성해졌어요 그것도 뽑아야 되는구나 또 이것도 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아주 작은 일들이에요 작은 일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있는 일만 하나님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 앞에서 내가 복음 DNA를 지키고 살아가는 내 마음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기름을 채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 일을 하십시오 오늘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어제의 인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유민이 될 겁니다 디아스포라의 유민들 내가 거쳐온 교회들 그러면서 인간관계들 가졌던 상처들 아픔들 문제들 그리고 내 마음의 두려움들을 다시 끝도 없이 얘기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복음이 자리 잡지 못해요 그리고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은 그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 쏟을 겁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어요 거기에는요 여러분 신랑이 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와 결산을 나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축제 자리에 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트랙을 견고하게 지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지 그 DNA가 나에게 살아있는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계속 기름을 갖다가 보충하고 있는지를 확신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뿐이에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나의 우상을 허물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내 마음을 확장하고 확장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그 칭찬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 다섯 처녀가 기름을 나중에 사러 갔는데 왜 안 왔느냐? 그래서 본 적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을 닫았나 보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죠 순간순간 깨어있어야 하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았어야 되죠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느냐고요 기름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기름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정정 얘기해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걔들의 몫이 있습니다 놔두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걔들의 몫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식이 없죠 베드로 자식이라도요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사모엘의 자식이라도 자신들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품에 앉지만 그들의 몫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나눠 가질 수 없어요 그들의 몫이 있을 겁니다 금메달리스트는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 더 이상 돌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내쳐 달리는 것입니다 내쳐 달리는 거예요 척후병은요 내쳐 달려야 됩니다 구조대원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복음 안에서 하나의 나라를 위한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다 몰살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명이 살아있고 내가 복음의 등불을 켜서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재난영화에서 이거 뭐예요? 칙 쏘는 거 뭐예요? 그거 신호탄 조명탄 그죠? 내가 여기 살아있습니다 칙 쏘는 거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쏘아 올려야 돼요 주님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살아있게 할 겁니다 우리는 깨어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